들어가는 타이밍에 들어가면 돼 하나 둘 둘 손 아래 손 더 과하게 하나 둘 셋 들어가야지 바로 진짜 좋아 피로도 금방 풀리고 아 골라봐 골라봐 아 골라봐 조시야 괜찮아 이거 하나 사줘 하나 사줘 어? 시가 많아졌어 리프트 드랍 슛이 돼야지 헤이스테이션이 속아 이게 너는 이렇게 슛을 쏠 수 있다는 걸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속지 헤이스테이션 한 박자 스테이션하고 두 박자 스테이션 두 개 연습할 건데 몸을 뛰어서 드랍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내가 나가는 순간이잖아 떨어지는 순간에 고개랑 시선, 표정, 손이 다 같이 올라와야 돼 멈출 필요 없어 그러면서 뒷발을 차고 나가면 돼 그냥 진짜 슛 쏘는 것처럼 상상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 동작만 만들어 떨어지는 순간 뒷발로 미는 거고 세 박자가 동시에 나가면 돼 약간 손이 너무 빨라서 상대방이 뭐 하는지 모를 거야 손이 여기서 가져와야 돼 어설퍼도 괜찮아 이 손이 정확하게 올라온 동안으로도 슛이 좋으니까 속은단 말이야 지우고 손 근데 밀었어야지 멈추는 게 아니야 멈추는 건 다음에 할 거야 그냥 똑같아 이 동작이야 손 안 올리고 들어가잖아 들어가는 타이밍에 들어가면 돼 이거는 숙인 상태에서 뒷발로 밀잖아 미는 힘이 작용해서 약간 상체가 뒤쳐진 그런 느낌 손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굿 손 하다가 잡는 거야 박자가 잡는 타이밍이 똑같아 들어가나 들어가나 잡는 줄 알았지 잡나 나이스 헬스테이션 잘하는 사람들은 이 동작에서 살짝 간중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당하는 수비만 아는 그런 살짝 멈춘 타이밍이 있어 지금 할 때 약간 옆을 보고 갔거든 그냥 정면 보다가 위에 보고 앞에 보고 들어갑니다 손 나이스 나이스 지우고 손 안 속아도 돼 습관이 돼 손 오른쪽 보지 말고 타이밍 타이밍 세 박자 손 그렇지 굿굿굿 쭉 손 나이스 오케이 굿굿굿 나이스 손 나이스 굿타이밍 굿타이밍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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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두 박자 띄우고 드랍 떨어지지 드랍은 그냥 떨어져 치고 들어갈 것처럼 드랍에서 스텝을 반만 가져오는 거야 이만큼 이렇게 이런 거야 그렇지 그 발 올 때 헷스테이션이야 원 투 그렇지 굿굿굿 둘 할 때 이거 미는 거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게 뭐야 이렇게 위로 간다 펴봐 울트라맨 그치 이거 가져와 괜찮아 자꾸 습관이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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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이렇게 미는 힘 때문에 들리는 포켓을 잡아서 들리는 게 아니고 미는 힘 때문에 드리는 느낌 손 펴 손 펴 올려 더 가까이 올려야 돼 공쪽으로 천천히 하나 둘 그렇지 굿굿 자 반대해보자 하나 둘 둘 때 미는 거야 원 투 쭉 나와야지 뒷발 조금만 더 떼서 굿굿 손을 쫙 펴줘 쫙 펴봐 공 밑까지 이렇게 가져와 공하고 최대한 가깝게 가져와봐 그렇지 굿굿굿 일단 떨어져 하나 둘 좀 느낌 느낌 나왔어 확실히 멈춰놓고 하나 둘 빗는 거야 나 발만 봐봐 하나 둘 밀잖아 어? 오케이 일단 이거는 훈련이 필요하니까 잊어 두 번째 거 잊어 일단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해시테이션 한 번씩만 더 해볼게 굿 나이스 오케이 이거는 리프트 해시테이션 자 스크린 이쪽에서 치고 해줘 치고 가서 바로 인앤하우스로 스크린 받아보자 스크린할 때 빅맨이 헬프 나왔을 때 스피드 스탑으로 멈출 거야 스피드 스탑은 원 투 스텝이야 투 스텝을 빠르게 멈춘 스텝이야 멈췄을 때 해시테이션 아 네 어 하고 해시테이션 해서 인앤하우트 한 번 그리고 반대로 가는 거 한 번 할 거야 네 가서 여기 가서 이 스피드 스탑이 제일 중요해 네 발이 임팩트 있게 떨어져야 돼 떨어지면서 손아웃 같이 인앤하우트인데 인앤하우트인데 원 투 스텝 인앤하우트가 아니고 호프 스텝 인앤하우트야 멈췄지 두 발을 떼서 벌리면서 미는 거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둘 하나 둘 아니지, 아니지. 와서 하나, 둘, 셋, 둘, 셋, 땅. 그리고 땅에서 바로 크로스로 슛 쏴 봐. 그렇지. 근데 헬스한테 손이 자꾸 주먹을 져. 손을 올려봐,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완벽하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다만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돼야 돼. 둘, 하나, 둘, 셋. 손이 잘 안 보여, 손이. 여기서 하나, 둘, 셋. 그래야 돼, 이게 바로. 아니, 왔다 갔다가 아니고 홉 스텝이야, 그대로. 제 자리에서. 원, 투. 표정도 5 해, 5. 5. 솔 것처럼. 둘, 셋, 넷. 나이스, 나이스. 자, 상상해. 원, 투. 그렇지, 굿, 굿. 그래서 멈춰서 인앤아웃 크로스로 해봐, 해봐. 나이스. 아, 이렇게 당하는 거구나. 자, 그다음. 원, 투야. 바로. 반대로, 반대로. 손이 X자가 돼야지. 하나, 둘. 그래서 이번엔 오른발로 외워야지. 하나, 원, 투. 그렇지. 근데 더 과하게. 하나, 둘, 셋. 들어가야지, 바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멈춰서 제 자리에서 공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나가는 거야. 공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떨어진 공을 갖고 나가야 돼. 그렇지. 손, 손. 주먹 쥐지 말고, 손. 그래야지, 바로. 공이 올 때, 오른발이 떨어질 때. 떨어뜨릴 때, 오른발이 오잖아. 떨어질 때, 차야 돼. 그렇지? 니가 쥐을 때 이렇게 쏠 거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쏴? 네. 이렇게 쏠 거잖아. 그렇지? 똑같은데, 이번에는 푸쉬 크로스야. 반대로 갈게, 오른발을 치고 가다가, 스크린이 왔어. 푸쉬 크로스는, 크로스 오버를 위로, 감아 치면서, 몸이 말 그대로 푸쉬 크로스야.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밑에서 크로스 오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감자 맞아. 3점수 온다고 생각해. 원, 투. 둘, 셋. 손. 오른손. 오른손 왜 자꾸 이렇게 했냐고. 기타 쳐? 쏜다. 음악 하러 왔어? 쏜다. 고마워. 고마워. 손. 아뇨, 손. 그렇지? 거의 멈춤과 동시에, 여기서. 바로 가야 돼, 바로. 여기서 봐봐. 타이밍. 바로 가야 돼. 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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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쉬 크로스는 발이 떨어지는 공간에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없어져야 돼. 상대방이 예상 못하게. 없어져야 돼. 둘, 셋. 손. 나이스. 나이스. 그거보다 조금만 더 빨리. 지금 손도 괜찮아서 완전 완벽했어. 거의 멈추자마자. 둘, 셋. 손. 자, 여기서 푸쉬 크로스 하기 전에 몸을 퉁 뛰어봐. 그렇지? 퉁 뛰어서 상황을 보는 거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일로. 그렇지? 근데 안 뛰고 가면 내가 갈 수 있는 게 인앤아웃하고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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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자꾸 어색한 거 같고 어설픈 거 같고 해도, 자꾸 손 올려. 자꾸 슛 쏘는 척 하고. 그렇지? 그래서 네 거를 만들어야 돼. 네 거를. 느낌은 네가 살려야 돼. 마지막. 펀치. 펀치하고 슛 어떻게 했어? 펀치. 슛을 하면. 펀치가 일단 보폭이 길잖아. 앞발을 끌고 와도 되고. 네. 끌고 오면 끌고 올 때. 펀치가 끌고 올 때 헤리스테이션 들고 와야 되고. 근데 대부분 펀치 때리고 슛 쏠 때 앞발을 끌고 온다기보다는 스텝을 만들지. 네. 슈팅 스텝을. 그렇지? 거기에서 헤리스테이션 가져오면 돼. 네.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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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스테이션. 펀치하고 두 발. 여기 라인이 있다고 하면. 라인 가운데로. 그렇지? 페리스테이션 왔지? 와서 인앤아웃 크로스오버를 때리면서 발을 바꿔. 그럼 드랍이야. 그럼 아까 리프트 드랍 페리스테이션. 펀치. 인앤아웃. 크로스오버에서 발을 바꿔. 발을 바꾸고 떨어질 때. 손. 하나 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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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앞발 끌고 오지 말고. 동시에. 어. 슛. 짝발 쏘는구나.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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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가져올 때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 펀치. 이 발을 바꿔 물어서 이것도 페이크야. 펀치 때리자마자 바로 바꿔야돼. 펀치. 손. 손 손 손 손 손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굿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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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펴! 울트라맨, 울트라맨! 둘, 손! 그렇지, 굿! 꼭 장착해야 돼, 연습해서 알겠지? 처음엔 힘들겠지만 계속 노력해서 네 걸로 만들어줘 이거 하나 골라봐 고맙습니다